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있어 나이스 보기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같다 으 아 아 아 아 802번홀입니다 아 아따 야간에 안 덮고 좋네 으 뭐 꽂히는데 뭐 아니면 저 흙에다가 요 앞에 나가셔 가지고 아니 뭐 거기는 꽂으면 별로 없긴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굿샷 괜찮아 괜찮아 도로 막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 괜찮아요 요번에 푸쉬로 갔는데 그 직선으로 가서 카트 도로로 갔어요 도로 안 죽었어요 고참 아름다운 아하 딴 도시졌네 공이 안이르신 분이야 그렇지 살아나 죽은 나지 내려왔다 내려왔다 가운데로 내려왔어 하하하 와 아니 언덕 넘어서 내려왔어요 완전히 힘으로 뚫고 지나갔어 하하하하 탄두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그까진 잡았어 근데 찍어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찍어치진 않거든 뒤집어치진 않음 오오오 좋대 이야 야 저거 뭐고 저거 우와 왼쪽에 있어예? 응 저기 바람개비 보여? 그 바람개비 약간 왼쪽에 있어 저기선 잘 안보일꺼야 이 홀이 하여튼 이쪽으로 와야 저기 보이거든 돌이 얼만데? 네 한 백삼십 잡으시면 될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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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은 왼쪽. 진희샘은 사는 것 같은데. 정아 여기 얼마 남는지 한번 봐줄래? 거의 100원 절이 같은데. 어? 응 알았어요. 정아 나 이거 좀 찍어줄게. 바람개비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람개비 약간 왼쪽으로 치면 된다잉. 너무 찍었는데. 짧을 것 같은데. 응. 많이 짧을 것 같아. 티샷 이래 잘 전화 놓고. 바로 앞에 떨어졌네. 아이고. 와 그래도 다. 다 고만고만하게 갔네. 아이고. 과감하게 멈췄어. 러닝오프로치. 아이고. 러닝오프로치. 다 고만한다. 오 됐다 됐다. 몸쳐라. 근데 결과는 나쁘진 않네요. 헤헤. 아이고. 저 흘러 보면. 화이자. 저거 뭐고. 하아. 잘했어. Sacramento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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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깠다 진짜 아 뭐고 와 저걸까 저 아직도 가고 있나 환자가겠네 아 그래 니한테 좀 어필 가자 왜 아니 요번호 지금은 큰 차이 없다 이걸 보고 나네 아이고야 아 벌렉 벌렉 아 벌렉 아 벌렉 아니 배가 왜 거기 있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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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사밭이 쳤어 못넣게 쳤어 뒤에 내리막이 많아갖고 참 이걸 더블하네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보기 나이스 보기 우와 저거 조금만 방향이 안 맞았으면 방향이 딱 정확했다 이때가 계속 튕겨나가더만 두 번째 땡그랑인가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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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